1. 생명의 동생 1. 생명의 동생 2. 생명의 동생 1. 생명의 동생 2. 생명의 동생 3. 생명의 동생 3. 생명의 동생 3. 생명의 동생 오늘 다른 원편의 주제는 남은혁 특집입니다 그 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16개 다 할 것 같은데 도전! 도전! 하나 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스태프도 저녁 약속을 다가 놓으세요 형아 이리 와라 한판 하자 이렇게 프리하게 준다고? 잠깐만, 망쳐라 망쳐라 에어왕 테니스 동메달이 있는데 동메달리스트가 있는데 에이! 빡빡 빡빡빡빡 빡빡빡빡빡 진짜 빡빡빡 다 잘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잘했어 내가 잘못이야 내가 네 잘못이야 자 제가 기가 막힌 걸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진이 형 믿을게요 믿으세요 네 시작! 빠른 세 번째 테니스 진짜 아깝다 그걸 위해서 맞아 아까웠어요 아쉬웠지만 저 딸 싸 자 하나 둘 셋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형 뭘까요? 이거 아까 선 넣고 맞추는 거 이게 뭘까요가 뭐야? 이게 뭘까요? 야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거는 내 생각인데요 이런 거는 태형이가 맞추는 사람을 해야 돼요 태형이가? 왜냐하면 우리 안무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얘라서 그러니까 다섯 명이 동작을 좀 동작을 좀 나눠서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종국아 그러면 안 됐으면 B로 하겠습니다 B형 오케이 보디 가든 내가 할게 오케이 슈가 나머지는 동작 동작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신 있어 너네 너네가 하는 거 따라할게 오케이 난 난 아니야 이거 최대한 나눠서 하는 게 좋아 안 돼 주세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준비 됐으면 우리 도도한 외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도도한! 갑시다 태형 씨가 포스톤스 멤버를 포스톤스 신간팀으로 갈게요 오케이 내가 이제 진짜 잘할게 5초 안에 잘할게 나 다른 거 할 수 없어 왜? 파이팅 근데 이거 뭐 똑같은 자세가 중복이 돼서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서로 믿읍시다 아 우리 단합으로 가야 돼? 우리 잘하잖아 그럼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 댄스팀이에요 자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아 이건 아 너무 어렵잖아 오케이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바로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자 자 하나 하나 셋 셋 셋 셋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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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넌 넌 컴비맛티 넌 넌 넌 넌 넌 그냥 다 동시에 같은 자세를 취한 거야 ど 넌 CL doğru 김 네 넌 그냥 submitted 됐다 우와, 만지기만 하고 누군지 맞춘 거야? 소짜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야. 우와, 대단한데? 개인 멤버가 아니구나.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 25초 남았습니다. 진영은... 난 안 만져도 돼. 진영은 몰랐어, 그냥. 이형아, 이거 뭔가 벤져 같은데? 아직 정답을 확신... 정답 딱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형아, 이형아, 아니고. 지금 네가 이거잖아. 이야, 되게 그럴듯하다. 끝!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할 수 있어요. 야, 이형아, 어렵다. 하나, 둘, 셋!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천천히 얘기해. 답은 네가 생각하고 춤을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 나 이건 벤져인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것 같아. 진영이 자기 파트인 줄 몰랐어요, 일단. 아, 이게 내 파트였구나.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나도 이거 했어, 이거. 다 어깨 잡거나 그러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아, 난 모든 게 궁금해. 하절된 줄 알았어. 그 다음 나, 나 해볼래. 자, 정국이가 맞추고 이거는... 어디가 앞이에요? 다 잡았어. 자, 하나, 둘, 셋. 도전. 뭐야? 아, 이거 어렵다. 자. 자, 잠깐. 하나, 사면 돼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 아,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 야, 이거 못 맞춰, 이거. 게임이 잘못됐어, 이거. 내가 봐도 게임이 잘못됐어. 내가 봐도 게임이 잘못됐어. 우린 저 X국을 한 판 더 하라고 말해. 게임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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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 더 하래. 하하하하. 그거 하라고 말해. 아니, 내가 먼저 정국이랑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못 맞춰. 맞춘다? 그럼 내가 X국을 오늘 끝까지 깨고 간다. 자. 어, 저기. 어, 말 조심해야 돼요. 이야기 했어요. 어, 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누구야? 어, 보호를 끝까지 해. 아, 다 비슷하게 해? 20표라고? 다 비슷하게 해, 동작이. 형, 난, 난 왜 이 동작이? 난 솔직히 나도, 난 모르겠거든. 아. 아. 아니, 난, 난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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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지. 저거 안 만진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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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로 가야지, 그렇지. 하하하하. 거기로 가야지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왜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국 일로와, 정국 일로와. 정국 일로와. 정국 일로와. 진이 형 맞지 않았어? 뭔가 통일성이 있지. 난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자. 아, 어렵다. 상훈 씨, 이게 뭘까? 거부아, 이거. 아니,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아이돌? 오! 아이돌? 오! 아이돌? 오! 오! 그럼, 내 끝까지 깨고 가야겠다. 아이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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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진이, 이리 오세요. 오! 오! 야! 이래서 사람 말을 조심해. 오! 진짜, 진짜 고맙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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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고개구나. 내가 아이돌이 생각했지? 뭐. 저거. 나. 나 그런 생각 안 했어. 야! 너네 하고 있었어? 그냥 하고 있을게. 야 일단 맞췄어. 아, 일단 맞췄어. 나 고거랑.. 고거랑 헷갈렸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잘 헷갈렸어. 너 진짜.. 진짜 때려 맞춰보다. 어떻게 한 번 더 도전? 형 한 번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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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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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보니까. 빨리 해! 잘 들어, 빨리 해, 빨리! 그 진이 형이 나 보디가 돼주고 뭔가 동작이 정확한 사람들 위주로.. 야, 저, 저 앞에 와. 야, 제휴, 그 뒤! 오, 그렇지. 빨리, 빨리! 빨리. 자, 간다. 빨리 해. 진형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얘들아, 빨리 해. 자, 갑니다. 야, 이거 어렵네. 하나, 둘, 셋, 도전. 아, 이건 맞추지. 뭐지, 뭐야? 어머, 어머. 근데, 근데 왜 다르지? 동작이 다 다르지? 어, 어, 얘는 왜 이것지? 뭐야, 얘는 왜 뭐야? 기본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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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다리, 다리, 바다. 아하.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우리도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너는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야, 야, 누가, 누가 제일 정확해? 나, 나 데리고 가, 빨리. 제일 정확한 사람, 제일 정확한 사람. 내가 볼 때는 지민인 것 같은데? 그래, 지민이. 지민이야, 지민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건 좀. 야, 자세가 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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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슈가 왔어, 왔어. 자,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불타오네. 야, 이걸 맞추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 나, 이거 딱. 어, 딱 한쪽 방향으로 다. 약간 뭔가 제스처럼. 그렇지, 다 한쪽 방향으로. 나, 나를 맞추네. 내가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야, 정국아, 너 뭐한 거야? 너 뭐야? 이건데, 소전에 맞추네. 바이어! 아, 바이어! 아, 그런데 나 해놓고 소전에 맞추네. 게임을 이해를 못했구나. 네, 네, 진영이. 지금 두 판 다 맞춰. 아니야, 이 하나만 더 맞추면 돼. 그러니까, 두 판 중에 한 판 만 맞추네. 오, 잠깐만,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가자. 진짜 어렵긴 하다. 두 판 중에 한 판 만 맞추면 돼. 자,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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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건... 야, 됐다. 됐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 밑에, 밑에, 밑에. 잠깐만, 밑이라고? 손. 잠깐만. 어, 손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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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데? 아... 자,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야? 이 중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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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을, 손을... 잠깐만, 손 디테일. 손을 이러고 있는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했다. 맞혔다. 맞아, 맞아, 맞아. 자, 자. 이거 뭐지? 다음, 다음, 다음. 모르겠는데, 그 다음? 지민이... 누구야, 이거 지민이야? 아, 지민. 자만하네. 잠시만, 손. 지민이 뭔 동작이야? 뭐야, 이거? 얘 아닌 거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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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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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 못 맞춤 진짜 엮인 거다. 와, 형 진짜 와, 나 진짜 형 너무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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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에이. 에이. 백그러분. 형, 나. 셋. 아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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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왜 아니주지? 에이. 뭐, 내가 약간 이런 게 있을지 않았나? 그래, 이거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한. 에이. 다 봐. 아, 근데 아니, 아니 좀 그거 같기도 하다. 아니주, 헷갈리긴 한다. 오케이, 맞추고. 이게 있어, 아주. 나 이거 있어, 아주. 아, 이거. 여러분, 여러분. 뒤에 또 이것도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누가 맞춰요? 추가요? 추가에 맞추는 걸로. 준비했어요? 잠깐만. 형, 믿을게요. 오케이,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도전. 됐어? 됐어? 자, 가시죠. 뭐지, 이거? 뭐지, 팔이 왜 이렇게 돼있어?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야, 팔? 아우, 씨. 다른 동독해 그냥, 씨. 어디야, 이거 누구야? 자, 이것만 맞추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만 맞추면 할 수 있어. 자,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데? 그거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 누구야, 이거 누구야? 지민, 지민.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발표가 된 거야?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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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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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발매된 거잖아, 지금 이거 소작까지 한다, 이거 소작까지 한다 이거 형,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블랙스완 근데 이건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오 이러고 온했으면 진짜 웃겼겠다 오케이, 미션 성공이죠? 성공요 오케이 형, 형은 잘했다 아, 그만 먹으면 안 돼요? 또 간식이야? 이거 다 간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봐봐, 간식밖에 없는 거 아니야? 또 간식인데? 아, 간식 안 돼 야, 이제 간식 끝났어 디저트 먹어,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좋다 30원, 30원 파핑수나 아이스크림 아, 파핑수란다 그래, 아이스크림 부탁드릴게요 아, 아이스크림 아, 한 번 더 깨보자 야, 너희도 안 힘드냐? 힘들어 노래방 왕만, 왕만 깨면 돼요? 진이 형, 형님의 왕까지 해야 돼 남자, 윤기 형 기다리고 있다 끝 141점 아, 침착해, 침착해 제발 침착해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자, 이게 뭐? 이준 오케이 아아, 오케이 침착의 레벨이 아니다 150병은 으흐 아아 아 씨, 갑자기 트위가 지나가는 거 대신 채워진 날 믿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어서 나는 내 탐이야 저가 너무 어려워 지니 형 오늘 다 낄 수 있어요? 노력해볼게 뭐예요? 뭐예요? 계속 늘어났어 150! 150! 깼다! 깼다! 뭐야? 뭔데? 깨다!x2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남진이 대박이다 200까지 가려나? 200까지 가려나? 200까지 가려나? 210! 고맙다! 대박이다! 오케이! 오케이! 속이다! 미쳤다! 속이다! 고맙다! 고맙다! 슈가 시작! 시작!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해! 예! 예! 오, 예! 오, 예! 아, 이 노래 짱이지 11점! 11점! 1점! 11점! 1점! 10점! 와, 다섯!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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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자! 와! 진짜, 진짜! 와! 간다!x2 민원 아! 아, 아깝다! 아, 마지막에Wait가임이 들었어. 네, 진짜 아깝다! 남논의 하늘 높은 길동 서울렛이 되고 부서진 꽃 켠 관자들의 성격 범인 안 돼서 내려와 그 꽃들이고서 자이고 막아나는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폭식 살이 추벌여져 껌대 여르신도 기우는 보청에 불여거리고 하시로 앵컬 여찬이 오늘은 퇴퇴로 변하고 짜라보네 여기 있다 마이크 아 힘들어 아 윤기호 149점 아 그래 진짜 아깝다 아 마지막 하나만 들어왔으면 되는데 아 바라보이씨 아 지금 말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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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두 번 정도만 도전해야 돼 오케이 윤기호 다음 나 가볼게 따라따 따다 아 씨 따라따 가자 이제 가다 여러 명이 치울대 에브렛봄 난 어미였구만 야시쏜 난 여도 알게 베이키버 더 코로나 홀로 하루 돌리는 돌팔인데 싹팔로 이스톡홀로 그래서 병성 먼저 알 수 있는 자리들 이런 놈을 맞춰요 뭐 넌 브라블나 개요 날 먹기 위해 내 커리아에 다 파 땜에 삽지요 뭐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좀 뺏게든 니놈을 쳐둘 우리 스케일주 나에게 서투를 쳐보면 해결든 내게 순서는 너를 미쳐줘 내가 못 뺏게든 내가 못 뺏게든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승리 내 랩을 보내기 내 얘기에 새아리는 포부기에서 내게 척척척척척 척척척 고생했다 야 노래만 기획했으니까 좋네 오케이 다음 게임에 내가 보호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 개째에 맞추고 있고 두 개만 더 클리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두 탐만 더 깨면 돼 진짜로? 어 두 시간 안에 끝내자 식탁보 식탁보 빼는 거 빼는 거 빼는 거 아 근데 그건 진짜 나 그런 거 좀 잘할 수 있어 전국이 잘해 전국이 잘해 나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테이블 식탁보 위에 물병 다섯 개를 올려볼 겁니다 네네 저 물병들을 틀어트리지 않고 식탁보를 빼는 건 성공입니다 일곱 명 모두 도전하셔야 되고요 네 그 중 야 이거 진짜 잘 정해주세요 세 번 성공이다 세 번 성공 네 명에서 성공하면 아 내려면 돼 이거 뭐하지 난 무조건 실패인데 대본 한 번 볼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이 성공해야죠 하나가 보고 오케이 이렇게 확 삭 돼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도전 갑니다 같은 높이로 빼야 될 거 같은데 아 불안한데 어 아니 이게 위로 막 들면서 빼지면 안 하면 될 거 같아 아래로 깔면서 해야 돼 이렇게 착 이렇게 아 볼링이 스트라이크 정확했습니다 좀 심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자 다음 누군데? 다음 누군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영 자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자 자 밑으로 빼야 돼 밑으로 빼야 돼 봐봐 형 형 형 형 고수같은 신랄 한 번에 다들 눈치채야지 뭐 찰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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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안 되네 나 한번 해볼게 나도 가만 보자 형 혹시 이거 성공한 영상이 있다고요? 네 한번 봐도 돼요? 근데 이거 아니 세 명 세 명도 안 될 거 같은데 두 명도 안 될 거 같은데 된다고? 제가 예시 영상을 보자 예시 영상을 보자 그래 야 이렇게 해야 돼 정구가 내가 한 대로 정구가 내가 한 대로 일 년이야 일 년이야 일 년 무슨 말 일 년이야 그니까 이렇게 일 년? 아니 정구가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다 성공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분들도 이렇게 하셨네 자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실패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세 명으로 와서 세 명 실패 영상은 한 100번의 시도 끝에 한 번 성공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감독님은 자 중요한 게 성공하는 영상 그 하나가 중요했던 거야 지금 13번 만에 하나 성공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13번이요? 7명 중에 4명은 좀 오바다 13명 중에 한 명 성공인데 2명 왔어 2명 3명 아 일단 해봐 일단 7명 다 돌고 3명 그러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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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얘들아 우리가 게임 야 세팅 게임 아까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착 갑시다 가자 정구가 이거 도전이야? 도전해야지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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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그래도 좋아 하나 우리 다 쓰던데 하나 남았어 나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지민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해 자 갑시다 지민이 도전 진짜 빠른 게 답이야 빠른 하나 둘 셋 도전 진짜 빨라야 돼 지민이 도전이야? 할 수 있어 도전? 할 수 있어 도전? 아 이게 생각 방금은 되게 걸려 걸리면서 나왔어 자 슈가 이런 거 은근히 잘 할 수도 있어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지금 3명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이거 못 해 4명 중에 3명이 성공해야 되잖아 4명 중에 3명이 성공해야 되잖아 너만 믿는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전해야 돼 하나 둘 셋 일단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야 이거 또 다성 형 난 그냥 아유 예의가 많네 이 친구들 야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되냐 이거는 아 나 안 될 거 같아 이거 너무 끝이라 안 되면 되게 알아 그러니까 너무 끝이라서 약간 이게 아니야 얘들아 끝이랑도 상관없어 다 제자리에 서는 애들이야 얘들아 그렇게 멀리서 하게? 어 어 지금 지금 각 좋았다 지금 각 좋았다 지금 각 좋았다 지금 각 좋았다 도전 왔다 여기서 한 번에 해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야 뒤에 봐봐 야 뒤에 봐봐 아 야 내가 원소년 방금 아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막 가까이서 이렇게 타다다기보다는 멀리 내가 볼 때는 물 좀 마셔야 돼 멀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야 해봐 야 해봐 형이 해줄게 망한 것 같은데 이거 한 명 더 성공 근데 아까 제이홉이 좀 괜찮았지 않았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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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도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어 근데 뭐가 일리 있어 이렇게 잡아야 힘이 더 들어가 이렇게 딱 펴주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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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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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니까 남준이 나 남준이 가버려 우리 방탄했을 때 딱 펼쳐서 자 어떤 세팅 원해 어떤 세팅 아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의외로 남준이 형이 진짜 야 우리 진이 형 인사 제일 잘했어 의외로 남준이 형이 캐리 해줄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우와 아 아 근데 느낌은 알겠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 한 명을 공부하면 실패 그냥 안 할래요 아니 아니 한 번씩만 더 돌자 아니 안 알겠어요 끝 그만 아니 자 빨리 갑시다 일곱 명으로 두 명 일곱 명 두 명 오케이 그리고 안 되면 깔끔하게 그냥 이사하자 다 같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면 남은 명 성공하면 되는 거야 딱 마지막 사람 딱 넘어지는 거 보고 앞에서 두 명 성공시키면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야 슈가 믿음이 가 성공한다 가자 아니야 아니야 성공한다 하면 돼 아 요즘 못하겠지 아 아 내가 해볼게 아 일부러 저주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성공하는데 제발 제발 아 야 안 된다 나 해볼게 자 도전 도전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게 안 되네 끝 끝 끝 끝 끝 끝 와 와 진짜 아깝다 와 야 통탄 통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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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너가 방금 그 전수 그게 나 나 내가 방금 가르쳐줄게 내가 내가 절대로 중간에 잡으면 안 되고 최대한 넓게 잡아야 돼 오케이 알았으니까 넓게 잡아야 돼 나도 아까 넓게 잡았어 자 그렇네 이렇게 빼야 되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 방법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하나 밀리면 다 밀리네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게 천이 나오는 기간 시간이 길잖아 그렇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모이면 안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최대한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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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하나 하나 아 오 야 근데 끝에 안 걸린다 끝에 안 걸린다 아 아까워 끝에 걸린다 몇 명 남았지? 두 명 남은 거 아니야? 나랑 나 남았잖아 세 명이 돼 빨리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완전 빠르게 이렇게 아 이게 이게 맞긴 한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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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민이만 나갔다 이제 아 아 부담돼 아니 봐봐 기댈 데가 없는 애들이 저거 넘어지잖아 아 얼마나 어 아니면 기댈 데가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뿌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식으로 아까 그 보자기 거기 아 얘 찍어줬어 야 얘네 두 개 넘어지는 애가 얘네 아 아 하자 보수를 안 했잖아요 아 아 이게 뭐야 네 아 바꿔야 돼 이건 동그래미로 다섯 개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안 쭈그러졌으면 깼어 우리 이겼어 자 이거 끝나면 다 같이 바로 인사하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시간 바로 켜주시면 됩니다 지민이 형 도전 외치자 지민이 형 가자 할 수 있어 여기 잡아야 돼 지민이 형 도전 하나 둘 셋 레전드 찍기 바래 레전드 자 이거 이거 하면 레전드지 도전 지민이 형 가자 도전 할 수 있어 물 바꾸자마자 성공 네 멘에 배치 내가 그랬지 물 아니 아니, 된다니까. 야, 해봐. 야, 나 내면. 야, 시화 형 배치가 맞네. 야, 나 한번 해볼게. 나 한번 해볼게. 내려볼게. 2배치가 답이다. 와, 드라마다, 드라마. 2배치가 답이다. 와, 드라마야 진짜. 자, 누구 마세요? 나 한번 해보자. 그냥 뽑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책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내가 조용히 악수 잡아 놓으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이거. 챕터! 어. 다음 미션 실패 시에 한 번 더. 오케이, 좋아요. 좋아. 응대권. 형, 형. 이거 토너먼트 하자. 그래. 2대2. 우리 둘이 붙자. 5점 먼저 내기. 아닌가? 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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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리. 준비해. 마크, 12점. 오. 제형, 사고요. 3대1. 3대1. 아, 민망하네, 이거. 아, 이거 방금 편집해야 된다, 이거 진짜. 1, 2, 3. 아,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니, 편집해야 돼요. 편집 절대 안 하지. 무조건 나가야지. 1, 2, 3. 아, 1, 2, 3. 아, 1, 2, 3. 19만. 1, 2, 3. 네, 2, 3. 이거 될까요? 이거? 아, 안 되네. 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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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엄마야, 엄마야. 아, 씨, 엄마야, 엄마야. preferably 헌신체하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8대 5 9대 5 10대 5 뭐야? 체맞아 형 체맞아 이겼나? 오케이 나 혼자? 잠깐 재밌다 4대 3 오 엣지 오 엣지 오 엣지 오 엣지 4대 3 203 203 엣지 뭐야? 8대 5야? 아 자, 몇 대 몇입니까? 9대 5 9대 5 너가 5야? 네, 제가 5 야, 3 사이도 한번 해 꼴등 하기 싫으니까 어? 자, 10대 5 10대 5예요 아, 11대 5 자, 제가 바로 뽑겠습니다 핫 물병 주고받기 뭐야, 이거? 아 아, 민트초코 물병 주고받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민트초코 자 자 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형이랑 나랑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나랑 추려 그냥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어? 아니지 아, 맞네? 어? 어떻게 동시에 주고받아요? 네, 이런 식으로 형 주고받고 가운데 춤을 하지 약간 이렇게 자, 비영, 해봐 춤을 안 하게 해 땅, 땅, 이렇게 아, 춤을 하지, 봐봐 이렇게 안 하게끔 하는 게 게임이라고 물병을 하나씩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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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시에 라까, 토키 동시에, 동시에 우리 가볼게 들어와 봐요 아니, 아니, 그냥, 연습해보자 자, 우리 먼저 자, 워킹 라까, 토키 아니야, 아니야, 진짜 돼 괜찮아, 괜찮아, 같아 1, 2, 3 1, 2, 3 1, 2, 3 잘한다 자, 1, 2, 3 자, 1, 2, 3 자, 1, 2, 3 자, 6, 7, 8 1, 2, 3 1, 2, 3 아니, 밖에 아니, 1, 2, 3 뭐냐고 우리 1, 1 우리 1 우리 2라고 1, 2, 2, 맞아 아니, 말은 1 하면서 1, 2, 2 형, 3 그럼, 그 말칠 리듬인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니, 인간아 아니, 인간아 아니, 3 아니, 3 아니, 1, 2, 3 이렇게 되는데 1, 2, 3 아니, 형 이래요 아니, 내가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야, 음악한 사람은 다르네 천천히, 천천히 우리 말치처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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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이거 하면 집에 간다 알겠지? 여러분, 화이팅! 이거 장난 아니야 게임 정말 쪼개해 몇 번 해요? 셋 야, 야 한번 연습해보자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내가 놓쳤어 미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왜 하고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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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자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잠깐 아니, 아니, 틀리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아, 너 옹제이 사자 너 옹제이 너네 하나 보니까 빨라줘 네, 너무 템포가 빨라 천천히 천천히 1, 2, 3 1, 2, 3 1, 2, 3 1, 2, 3 자, 우리 조용히 해 야, 하면서 조용히 해 아, 좀 빨라줘 봐 자, 밑에 찌그러지면 집중! 이거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야, 초반에 빨라지면 안 되니까 그냥 다들 속옷에 우린 저게 맞추는 거야, 저게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이렇게 하면 부딪혀 이렇게 하면 부딪혀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시리야, 시리야 아, 시리야, 시리야 아아 오케이, 빨리 가자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야, 시옥이야 시리야 아니, 시리야 아니, 시리야 이게, 이게 기계 돌아가는 시리야, 기계 돌아가는 시리야 1, 2, 3 야, 총리 바퀴처럼 말이야 총리 바퀴처럼 아, 뭐야, 이렇게? 아니, 종구의 방식으로 해봐 집중! 뭐, 어떻게 해, 여기? 빨리 해봐, 빨리 빨리 해야 돼 5, 6, 7, 8 1, 2, 3 1, 2, 3 1, 2, 3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번 넘어지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1분, 1분 동안 못해 물병이, 아니, 물병이 넘어져 자, 자, 됐고, 가자 가자 1, 2, 3 도전 야, 말하지 마 남준이 빼고 말하지 마 난, 난, 난 한 시대로 해도 괜찮아 남준이 빼고 말하지 마 얘들아, 멘트 치면 믿음이 깨진다 형, 나 한 마디만 할게요 진짜 진짜 사랑해 아, 그냥 여기만 확수 줘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여러분 아, 오케이 야, 얘들아, 말하지 마 진짜 할 수 있잖아 아, 진짜 중요하다 자, 할 수 있잖아 장난치지 말자 1, 2, 3 1, 2, 3 오케이 이거 너무 크면 비칠 수 있어요 오케이 가생이, 아, 가생이란다 5, 6, 7, 8 모서리로 얘들아, 얘들아 멘트 치면 깨진다, 리듬이 오케이 집중, 집중 뭐 이런 거 하지 마 1, 2, 3 자, 할게 자, 딱 집중해서 자, 물방 넘어트리지 마 신중하게 할게 자, 1, 2, 3입니다 갈게요 네 도전 도전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ció 아 뭐야? 삐뚤이 왔다, 삐뚤이 왔다 왔어, 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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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에이! 아, 여기 여기 딱 원, 투, 스윙이 딱 기회맥했다, 진짜 어,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와, 근데 우리 역대급으로 빨리 끝냈다 아, 어 끝난 거야? 예를 들어, 항상 그, 여러분의 약국한 시간은 9시였죠 지금 몇 시죠? 여러분들이 와 세 시간 당겼다 형, 형, 저거 좋아했다, 왕 깼어요? 네 아니, 진이 형은 깨우고 안 하는 거고 깨우고 가시는 거죠? 아, 진짜로? 네 아니, 형이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방, 아, 이런 중천군 몰라요, 형님? 방탄은 한 번 뱉으면 지킨다 자, 옆에 있어 줄게요 자, 여러분 네 진 씨 엔딩 뱉은 그래도 하시고 진 씨 진, 원, 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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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매트로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진영 빼고는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진영. 우리 뭐뭐 성공했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거랑, 시탁보랑, 그, 뭐, 뭐, 뭐 그런 게 있어, 또. 최고의 단합력이었던 것 같다. 농구 밖에 기억한다. 근데 우리 단합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간만에 달반했던 촬영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7년, 7년 동안에 우리의 단합력.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느낍니다. 딱 보이네요. 저희는 퀸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저희... 아무도 안 해요. 아무튼 뭐 달래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래라 방탄! 웃음아! 웃음아 있습니다. 웃음아 있습니다. 웃음아! 아무튼, 아무튼. 1, 2, 3, 1, 2, 3. 웃음아! 웃음아! quote1, 2, 3, 5, 1, 2, 1, 1 2, 1, 2, 1 1, 2, 1, 2, 1, 2, 1, 2, 1 그리고 2, 1, 2, 1, 2, 1, 1, 2, 1.